안녕하세요. 저는 시내 퀴즈4에 새롭게 합류한 배우 강성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내 퀴즈4로 다시 돌아온 강경희입니다. 강경희 역할의 윤지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내 퀴즈4에서 한진우 역할을 맡은 유덕환이고요. 이번에 시내 퀴즈 시즌4에 새로 합류하게 된 임태경 역할의 레인보우 재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진우 동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내 퀴즈4에서 어마어마한 캐릭터죠. 한진우 역할을 맡은 동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내 퀴즈4에서 조영실 역할로 다시 합류하게 된 배우 박주면입니다. 반갑습니다. 멜로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단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깔창을 계속 깔아야 돼서 좀 힘듭니다.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잘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봤다고 해서 어색한 건 전혀 없었고요. 처음 보자마자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했고 그게 또 지금 촬영하면서 현장에 묻어나고 있고요. 처음 이 작품을 오디션을 본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류덕환 씨의 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류덕환 씨가 이전에 했던 그런 영화나 작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되게 많이 배우고 싶다 생각을 했고요. 레인보우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서 연기하는 걸 보고 싶어서 꼭 이 오디션에 붙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희철이 형이 저에 대한 연기 조언이나 그리고 멤버로서 이렇게 파이팅해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희철이 형도 드라마를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드라마를 하기 시작하게 돼서 같은 팀 멤버로서 같이 조언도 해주고 같이 모니터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나름 지금 열심히 준비를 잘하고 있고 현장에서 정말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촬영 잘하고 있으니까 신의 퀴즈 시즌 4에서 나오는 어떤 멜로라든지 좀 더 강화된 어떤 수사 그리고 좀 더 재미있고 신기한 희귀병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중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